오늘의 세계입니다. 호주 기차역에 예상치 못한 탑승객이 등장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코알라가 주인공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코알라가 플랫폼을 활보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알라가 여유롭게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모습에 아침 통근자들은 반가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코알라의 안전을 위해 기차는 속도를 줄였고 그 사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작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알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울타리를 넘어 숲으로 탈출했다고 하네요.